안녕하세요. 시바스입니다. 스웨덴 2편 계속해서 시작할거구요. 저번편에는 노르웨이랑 핀란드를 먹었고 이제는 소련이랑 전쟁 준비를 해야합니다. 근데 이게 바로 붙으면 아무래도 이길 수가 없거든요. 일단 국력 차이가 아직 심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쟁을 좀 늦추기 위해서 제가 공산주의로 체제를 바꾸고 있는 중이고 요새도 일단 지어줘야합니다. 요새가 한 4단계 정도 되면 소련군을 충분히 막아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요새 라인이 4단계쯤 됐을 때 그때 전쟁 시작하면 되구요. 그때쯤 되면 거의 한 시기가 독서전 좀 터지고 한 몇개월 뒤 딱 맞게 됩니다. 그래서 좀만 기다려주시고 자 일단은 자 사단도 이제 기계와 사단으로 바꿔야 되는데 탱크가 보시면 음.. 아직 이게 천 단위가 아니거든요. 이게 천 단위가 되면 사단이 한 44단 있다고 생각했을 때 수정 들어가서 자 여기에 어.. 지금은 탱크가 지금 대대를 새로 파야 되는데 자 이렇게 넣게 되면 거의 탱크가 한 1000대 나갑니다. 어.. 각 사단에 탱크 한 대대를 넣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천 단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구요. 아직까지는 하면 안되고 괜히 빨리 했다가 이게 보급품 부족으로 또 골치 아프기 때문에 자 천천히 하십니다. 천천히 빨리 하실 필요는 없어요. 자 전쟁은 터질라는데 이거 저희는 그냥 구경만 하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소련을 치고 음.. 그 다음에는 민주주의로 또 바꿀겁니다. 어차피 추측곡이 망하게 되어있거든요. 소련은 뭐 제가 정리한다 치고 그래서 연합군으로 바꾼 다음에 가입을 하고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 승리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일단은 그렇게 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적어도 한 41년? 음.. 그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. 아직 전쟁 초기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됩니다. 그때동안은 이제 국가 계속 튼튼하게 운영해 주시면 되고 자 이거 육군트리 이게 중요해요. 이게 은근히 좋아가지고 대규모 돌격돌인데 이게 보시면 이게 기계화 부대랑 차량화 보호병 탱크 이렇게 섞어서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. 이 트리가 보급품 소모도 아주 적고 이게 괜찮거든요. 저걸 쓰니까 뭐 지원중대 보급품 그게 없어도 잘 버티더라구요. 고립된 상태에서도 정말 오래 버티고 저 교리도 좀 괜찮은 교리입니다. 근데 일단 저같은 경우에는 야포를 안쓰니까 이 교리를 선택한건데 야포를 쓰실거면 화력거리가 좀 낮죠. 안그래도 이 트리는 이제 아예 화력이랑은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교리도 좀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. 그게 게임플레이 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알맞은걸로 골라서 사용해주시면 되고 일단 지금 자원이 없는데 이거 수입할게요. 소련한테 수입하면 안되고 일단 크롬이 용콩한테 용콩한테 수입하고 지금 전차가 좀 많이 먹거든요. 크롬을 그래서 일단 계속 비축해주고 이게 나중에 효율성이 꽉 차면 한 하루에 그때더라 한 4-5대 생산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충분히 보급되거든요. 음 일단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고 자 병력 계속 나오고 있고 벨기항보 아 그리고 제가 어제 멀티를 해봤는데 멀티가 은근히 이게 재밌더라구요. 외국분들 밖에 없고 일단은 그게 보니까 방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떤 방은 비번 걸어놓고 이제 스카이프로 얘기하면서 하는 방도 있고 어떤 방은 그냥 오픈해서 그냥 다같이 하는 방도 있고 근데 보니까 그게 그냥 오픈해서 하는 방은 좀 안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애들이 너무 나가 그게 게임하다가 이게 좀 자기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그냥 나가버리거든요. 오케이 당 바꿨죠? 음흠 됐어 어 나가버리니까 게임이 금방 이게 되게 재미없어집니다. 그.. 뭐지 그.. 멀티방도 룰이 있는데 일단 주요 국가는 플레이어가 다 하나씩 해야 되구요. 이게 주요 국가를 AI한테 바뀌어 버리면 그 적 진영에 있는 플레이어 있죠? 그 플레이어한테 그냥 발려버리기 때문에 이게 좀 균형을 맞추면서 재밌게 하려면 어 일단 주요 국가는 플레이어가 맡아야 되거든요. 근데 그 좀만 밀려버려도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커도 좀 약간 좀 문제인 것 같아.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안 나가고 재밌게 하면 뭐 상관없는데 보니까 멀티나 계속 나가더라고 한 30분 됐는데 한 3명 4명 나갔나? 프랑스 헌복 있고 파리 한망도 했고 근데 물론 플레이어가 굉장히 많긴 합니다. 한 번에 한 열 몇 명씩도 플레이하는데 아 근데 좀 좀 그렇습니다. 시간도 이게 각 플레이어마다 시간 차이를 많이 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맞춘다고 뭐 방장이 스탑하기도 하고 5배속 보다는 한 3배속 이렇게 느리게 가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인 국가가 아니라 답답한게 있습니다. 메인 국가는 계속 뭐 병력 움직이고 뭐 외교하고 이러다 보니까 속도 좀 늦춰야 되는데 비주류 국가는 그냥 이벤트 찍어놓고 계속 기다려야 되거든요. 발전할 때 동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기다리는 게 좀 지루할 수도 있죠. 저 같은 경우는 좀 지루하더라고요. 브라질 해봤는데 브라질 초반에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. 그래서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하는 거 구경해 봤는데 재밌긴 재밌었습니다. 구경하는데 보니까 소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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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플레이어가니까 각국에다가 그냥 그 뭐냐 정당 혼하면서 공산주류를 다 바꿔버리는 거야. 근데 이걸 막으려면 추측국이 또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. 같이 뭐 정당 혼하면서 버텨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아. 연합군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념 페널티 때문에 그걸 또 못하고 영국이나 미국에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보니까 소련이 너무 좀 힘이 세더라고요. 보니까 소련이 엄청 세. 그러니까 잘하는 플레이어가 해버리면 정말 셉니다. 소련이. 원래 좀 호흡 같은 이미지인데 아 잘하는 사람 잡으니까 그게 장난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어제 제가 밤에 했었는데 밤에도 뭐 멀티방이 한 좀 많던데 한 열 몇 개 스물 개 있었나? 어 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멀티 하셔도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. 그리고 거기 보면 오픈데방이라도 룰이 있거든요. 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더라? 음 좀 빡센 방도 있긴 한데 대부분 좀 너덜합니다. 룰이 뭐 그렇게 센 편은 아니고 좀 있어봤자 뭐 쿠데타 금지? 쿠데타 금지 정도는 있고 뭐 나머지는 없더라고요. 그리고 뭐 다른 플레이어 국가 칠 때 대화창으로 좀 물어본다든지 어 제가 어제 본거는 일본 유저가 이거 어디였지? 중화인민 공화국이었나? 여기 뭐 어디 동남아시아였나 칠려는데 그 해당 국가 플레이어한테 허락을 받고 치더라고요. 그 보고 좀 웃겼는데 좀 웃긴거는 그 일본이 공격 당해서 먹어버리니까 그 국가는 나가버렸어 플레이어가 그쵸 신기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메인 국가 안하면 비중 국가가 메인 국가를 이길 수가 있나?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자 이거 훈련 되는대로 다 집어넣어 일단 제 계획은 요새끼고 이거 소련군 갈아버릴거거든요? 핀란드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갈아버릴건데 근데 가끔 보면 소련이 이걸 공격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아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한데 자 보시면 세력 가입할 수 있긴 있죠? 근데 가입 안합니다. 이거 어차피 전쟁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벌이로 그냥 체에만 바꾼거고 독서전 터지고 독서전 터지고 이제 독일이 한 어.. 발트 3북 쪽? 이까지 밀어내면 저도 이제 전쟁 걸어서 조금씩 내려올겁니다. 이렇게 이렇게 어.. 그런식으로 갈거고 짠 교리개선 해주고 아 병력이 이게 많이 뽑긴 해야되는데 그렇다고 또 진병법 바꾸면 어 일단 요새 됐네 바꾸면 인력은 조금 들어요 조금 그렇게 말이 안되고 한 30만? 정도는 되는데 이제 인력 손실 최소한으로 하면서 밀어야 돼요 이거를 자 그래서 이거 일단 디자인 바꿔줘야 되는데 보병물 여기 두칸 넣고 여기는 중갑차 아 중전차 딱 넣어주면 차인데 어이 마이너스네 더 넓네 이게 사단에 좀 말 뽑아서 그런가 원래는 1000대 있으면 딱 채워지거든요 아 이거 마이너스다 이거 오케이 그럼 일단 이것도 또 훈련해야 되는데 이게 이정도면 금방 차겠다 107일 107일 정도면 괜찮죠 오케이 107일 자 그리고 일단 훈련은 정지하고 사단 좀 많이 뽑긴 했다 지금 이정도면 괜찮고 자 하나만 뽑고 이건 취소해버립니다 다 됐어 그 다음에 자 훈련 계속 돌려주고 음 전공이 다 됐죠 그럼 취소하고 오케이 훈련 완료된거는 이렇게 다 넣어주고 요 두개 사단은 따로 군단 편성해서 자 돌파하는 용도 쓸게요 지금 돌파를 어디에 하냐면 요것도 제가 영상 올리는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소련은 좀 끊어먹어야 효과적입니다 보통은 이제 어딜 끊냐 먹냐 하면 자 일단은 전중대 연구해주고 자 여기를 끊는게 제일 편해요 어 한 뭐 부대도 많을 필요도 없고 한 4단 5개 정도 군단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걸로 옆구리에 그냥 쳐버리면 되는데 저기만 다 끊어버리면 여기 위쪽은 그냥 고립되기 때문에 소련한테 좀 병력 손실을 크게 줄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 한 이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데 여긴 좀 힘들더라구요 좀 밀기가 힘들고 이렇게 이렇게 48 50 3, 4단 총 53개 53개는 괜찮은거 같은데 그리고 독일이 여기까지 민을 밀고 나서 제가 전쟁을 건다고 했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발트 상국 쪽에 보시면 항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빨 전쟁을 하게 되면 자 여기 막 상륙을 해요 소련군이 이게 상륙을 하게 되면 스웨덴 입장에서 골치 아프거든요 병력을 좀 이쪽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분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독일이 이까지 먹어버리면 그나마 그래도 상륙할 걱정이 없기 때문에 이까지 밀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빨리 전쟁 안 걸고 어차피 저는 최종에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 나갈 거기 때문에 뭐 괜히 뭐 음 독일 건드릴 필요도 없고 그냥 다들 인력을 좀 소모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려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연구할게 그 산업은 자 빨리빨리 해줘야 되고요 인력 손실이 소련이 거의 한 소련이 진짜 인력 손실이 많이 나긴 해요 거의 한 8,900만 음 그 정도 나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좀 전쟁을 빨리 끝냈을 때 얘기지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천만 명 넘을 때도 있고 근데 사상자가 그만큼 나게 되면 소련 입장에서는 거의 뭐 그땐 끝났죠 이제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소련군이 여기를 무리해서 좀 공격해주면 좋겠는데 근데 요새가 강하면 소련군이 잘 안 밀더라구요 음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 미니깐 그때부터 이제 반격 시작하는데 그게 뭐 어떤 개발사 측에서 그 알고리즘을 정해놓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련군이 막 공격해주면 좋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요새 끼고 싸는게 훨씬 이기 때문에 3등급만 해도 그 적공격을 마이너스 15% 줄여줍니다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15%가 오케이 요건 종교병 됐고 이거 좀 남았네 자 탱크가 이게 또 쌓이면 그 사단디자인으로 대대를 또 추가시키고 이렇게 계속 추가하는 식으로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 좀 기다려야되고 이렇게 세줄씩 다 했죠 음 됐네 세줄씩 네줄까지 해도 되는데 그건 좀 뽑아인가 네줄까지는 왠지 네줄까지 안해도 될 것 같고 일단은 자 군수공장 지을게요 일단 굉장히 많이 필요해가지고 지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복화 자 소련이 지금 정당화는 안걸죠 이게 같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안걸은 겁니다 사이도 좋고 독서전 터지면 아마 소련이 가입하라고 요청이 올 거거든요 당연히 그건 안 받을 거고 안걸다고 이거 요런거 해주면 이게 5칸이나 좀 빠르죠 자41년 돌파 전쟁 언제 하냐 너네네? 오 하고있네 음 좋아 좋아 다 됐네 자 이제 슬슬 전쟁을 준비합시다 이벤트 하고있죠 도길이 이 전쟁 관건은 빨리 끝내면 안돼요 어디든지 최대한 오래 해야돼 전쟁을 지금 시작했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독일이 좀 오래 살아남아야겠죠 독일이 빨리 끝나면 안되고 자 소련 가입 요청 들어오는데 당연히 거부할거고 자 일단 무시해 자 초반엔 독일이 밀거든요 근데 좀만 있으면 독일이 또 밀릴겁니다 그 전에 소련 공격해서 병을 좀 분사시켜 준 다음 이쪽 전선을 좀 팽팽하게 만들어줘야죠 독일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독소전을 하게 되면 연합군이 상역을 시작하는데 이탈리아가 정말 잘 뚫립니다 연합군한테 수도가 해안쪽에 있다 보니까 금방 들어와서 먹어버리거든요 여기를 독일군이 빼서 병력을 지켜줘야돼 그러니까 여기 전선 유지가 안되는거에요 계속 병력 빼야되니까 이걸 여기서 안 빼면 유럽에 있는 수축국 수도도 있죠 수도가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축국이 좀 힘듭니다 AI 입장에서는 소련이 좀 밀리긴 하는데 이것도 잘 밀리지 않고 이게 인력 손해도 좀 심하거든요 보통 소련이 더 많이 당하긴 하는데 거의 한 3배? 3배 정도 차이나고 안되겠다 이거 아 이거 좀 끌어줘야겠어 자 8일 정치력 8회 40일밖에 안걸리죠 와 이거 봐 밀리는 속도 봐 이거 베를린까지 금방 있네 원래 이정도까지는 아닌데 지금 병력이 어디에 빠져있나 독일이 빠져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밀리는지 BC 프랑스 일본 일본도 참여 좀 좋은데 일본에 참여 안했고 소련이 좀 무리해서 밀고 있긴 한데 자 정당을 걸면 이렇게 병력이 다 올라오죠 소련군이 자 이렇게 되면 독일이 좀 부담 더는 겁니다 병력이 여기서 좀 빠지니까 아 근데 이거 상륙하면 골치 아픈데 이쪽에 일단 이 병력들 이용해가지고 상륙은 좀 막아야 될 것 같고 자 건설이 지금 오케이 요거 남았고 그렇지 루마니아 좀 밀어 더 밀어야 돼 이거 이 북유럽 쪽에서 내려오면 모스크바 금방 먹거든요 가까워가지고 자 일단은 지금 4월 4월? 아 이거 전쟁 걸었을때 소련이 바로 그냥 공격해주면 좋은데 그럼 조직력 떨어져서 그때 바로 이거 돌격시키면 되거든요 조직력이 떨어졌을때 그때 하면 되는데 음 소련이 호응을 잘해줄지 모르겠네 일단은 자 40 다 찾고 됐죠 정당 끝났고 자 바로 선전 보고 일단 일단 하여워 해보자 독일이 너무 밀려가지고 자 일단 여기 레닝그라도 먹어야 돼요 무조건 먹어야 돼요 공장이 엄청 많기 때문에 항구도 있고 그래서 여기 먹는게 안전하고 저거 먹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봐 공격 안하잖아 저런군이 자 왜냐면 공장이 나무니까 자 그 다음에는 기계 장비 찍어줍니다 요거 봐주고 보호병 장비 전장비는 요거만 해도 되거든요 그냥 놔두고 잠깐만 아 정비중대 넣어야 되는데 난 안 넣고 있었네 아하 이러면 경험치는 안 깎였네 일단 오케이 어 깎였어 음 정비중대 빨리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까먹었네 이거 그래 일단은 눈치 좀 보자 눈치 좀 보고 독이 또 밀고 있거든 다시 병에 빠져가지고 이쪽으로 자 좀만 각을 잽시다 이거 흥분하지 말고 신중하게 자 신중하게 오케이 조금 조금씩 계속 밀면 되거든요 좋아 좋아 일단은 자 뭐야 장비 하나 나왔죠 퍼클 해주고 어 그 다음에 해야될게 뭐야 탱크 오케이 탱크 다 됐고 이거 연구 를 해줘야 되고 오케이 이쪽까지만 밀자 이쪽까지만 아 쏠리니까 좀 공격해주면 좋은데 2K 오케이 까지는 밀었고 독일 밀고 있고 좋아 자 일단 소모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10%? 10% 일단은 공격선 일단 대충 꺼주고 오케이 오케이 저 위에서 공격하는 이유는 이 선봉 부대가 여기를 뚫을 때 이쪽에 있는 병력이 못 내려오도록 시선을 끄리는 겁니다 공격하는거는 아 근데 소련군이 먼저 공격해주면 좋겠는데 공격하고 있나? 지금 안하고 있는거 같은데 자 대전차무기 찍어주시고 크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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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부족해 공장이 좀 남지않아 15 14개 15 14개 자 일단 이거 상륙은 안하고 있고 독일 밀고 있고 좋아 자 이렇게 시간만 야금장 끌어주고 오케이 여기 여기 먹어 여기 먹어 오케이 먹었다 빈 공간이 인근이 많거든요 이런거 사단 여기 다 모여있네 14개 자 소련은 한번만 공격해라 한번만 독일이 더 밀고 있고 좋았어 4k 4천 2천 지금 나올 듯 했는데 오케이 나오죠 이제 나오고 있고 이거 지금 소모 때문에 이거 병력 잃는거 같은데 공격때문이 아니고 소련군이 소모가 좀 심하거든요 오케이 탱크 탱크 완료 좋았어 지금 항공기도 좀 찍어줘야되고 이제 자 탱크는 퍼클 했었습니다 이거 육공경 비용해가지고 주포 3단계까지 이러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이거 업클된걸로 뽑아주면 더 효과되겠죠 자 뽑아주시고 오케이 이거 오케이 이거 오케이 이런거 이런거 빈공간 있으면 밀어밀어 손이 이 새끼 자꾸 병력 빼네 자꾸 딴 데로 자 지금 독일 계속 올라오니까 이거 돌리고 있는거 같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밀면 돼요 아 자 그 다음에 연구기계 찍어주시고 생산은 이거 이제 좀 줄이자 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건 좀 벅차고 자 요거 바로 훈련시켜주시고 기계함을 이렇게 됐죠 자 연속공격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요거까지 해주시고 아 자 타이밍을 자전을 해야 돼 타이밍을 오케이 오케이 소용구린 좀 때리기 시작하죠 이게 나오니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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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런거 빈공간 있으면 팍팍 밀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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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산 숫자율이 너무 적은데 다 내려가가지고 오케이 독일도 올라오고 있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지 키페 함락 좋았으 키페 함락 딱 있고 자 군수 공장 더 찍어주시고 중ழ공장 두개 опер Awake 여기 찍어주고 야! 지금이다! 뚫어! 뚫어! 오케이 지금 뚫렸거든요? 전선 설정 다시 해주고 뚫었다! 뚫었다! 뚫었! 오케이 됐어! 자 이러면 여기 고립당한겁니다 애들이 고립당했고 잠깐만 이러면 지금 여기 위쪽 부족하죠 병력이 약간 그러면 이거 좀 쪼개가지고 3개는 저 위쪽에 여기 배치하고 2개는 아래쪽 배치해주고 이런식으로 자 그리고 공격 라인을 자 요건 지우고 자 일단 이쪽부터 밀라고 시킵니다 공격하라고 하고 자 공격 돌려요 요거 고립당한거는 다 죽거든요 병력이 좋아좋아 이게 4단 디자인에 탱크가 들어가게 되면 돌파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잘 뚫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탱크를 믹스해서 쓰면 좋구요 이제 문제는 이제 문제는 어 이게 잘못하면 너무 방어력이 약해진다는 점 그래서 이게 4단 디자인 할때는 믹스를 좀 찾아야 됩니다 너무 올인해버리면 한쪽 능력치가 너무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 잘 조절하셔서 사용하셔야 되구요 자 오케이 일단 5배 차이 나긴 하는데 스웨덴은 병력 손실 나면 안됩니다 최대한 아껴야 되고 아 이것도 훈련해야 되는데 지금 근데 이거 하면 바로 뚫을거에요 일단 여기를 밀고 하던지 해야 되고 자 독일은 전선이 정체됐죠 아 여기 병력이 좀 많네 갇힌 병력이 이게 좀 미는데 좀 버벅거리면 병이 다 도망가거든요 이쪽으로 근데 이번에는 여기가 사단이 한개밖에 없을때 밀어가지고 여기 소련굴이 많이 갇혔네 이거 죽으면 어 수치가 많이 쌓이겠는데 오케이 밀고 있고 지금 이게 암호연구가 좀 낮아가지고 안 보이는데 아마 이게 소모가 좀 되고 있을겁니다 자 일단은 음 오 루마니가 잘 밀고 있네 괜찮고 어차피 또 42년되면 연합군이 독일이 아닌거죠 뭐야 미군이 들어오거든요 그때부터 또 추축국이 확 밀리기 때문에 추축국은 그냥 시간벌이용이고 거짓말Or Hall 자 일단 이거 빨리 미워야 되는데 어이 솬실이 이렇게 크네 특성 이거 빨리 얻어야 되는데 지금 올라갔긴 한데 굉장히 느리 backups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쏘렘공 공격하네요 이제 야 이거 뚫린다 뚫린다 이거 지금 훈련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거 병력 빨리 지금 사단에 들어야 돼요 지금 이거 사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뚫리는데 공격한다 이제 이거 보충변경 넣으면 버티겠지 사단 여기가 좀 너무 많나 15개 3개는 이쪽으로 너무 많다 15개 2개가 좀 더 많아 2개가 좀 더 많아 2개가 좀 더 많아 2개가 좀 더 많아 어 안돼 안돼 뚫린다 뚫린다 아 여기 큰일났네 이거 잠깐만 사단 따로 빼가지고 전선 따로 지정하고 공격 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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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전 잡고기 찍고 그다음에 찍어야 될게 1년 건설 좀 남았고 그러면 공군 찍어야겠다 전략 그렇게 찍고 아까 이렇게 되면 공격해야 돼요 어쩔 수 없다 계속 뚫리기 때문에 뭐야 여기 비웠네 이거 밀어밀어 이쪽 길고 빨리빨리 이쪽은 좀 걸릴 것 같고 시간이 지금 고립하긴 했는데 저 이쪽 벽에 내려오면 이거 맞거든요. 그럼 이거 막을 수 있을 것 같애. 고립만 시키면 이거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더 이득이고 이쪽으로 내려놓고 오케이 좋아 이거 막으면 소련 입장에서는 손에 엄청 입은 거고 자 이거 뚫리면 제가 집니다. 어떻게든 버텨야 되고 좋아 중대 치워주고 이게 제 교리가 고립돼도 보급품 소모가 워낙 적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버티거든요. 좋아 이거 소련 무리 해가지고 더 쉽게 뚫겠다. 오케이 좋아 여기도 막아냈고 사단 4개 사단 4개 사상자가 축축 올라가죠. 지금 이렇게 이런 거 먹고 자 위쪽 정리 끝났고 거의 끝났는데 잠깐만요 이거 자 이동하고 있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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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케이 지금 루마니아가 많이 밀고 있기 때문에 그 연합골은 조용하네 연합골이 웬일로 이거 안 밀고 있지? 오케이 여기는 다 밀었죠 이러면 자 다 점령해버리고 좋아 위쪽 끝 자 이렇게 평생 다 내려오면 돼요 이제 그러면 다시 밀어낼 수가 있고 좋다 이제 이러면 되죠 이게 소련군이 밀리면서 지금 신게 아니고 포위당해서 다 죽었기 때문에 사단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렸거든요 소련 입장에서는 이거 변경이 좀 모자릴텐데 좋아 일단은 조금씩 밀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최대한 사상자 줄이면서 밀면 되고 지금 탱크가 몇 대지? 2,000대 탱크 한테 더 넣어 떠넣고 수요가 되나? 조금 모자리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1시간 된거 같은데 자 여기까지 하고 3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